이게 그냥 탁 받으면 이게 떨어져요. 맞아요. 이걸 탁 해서 내리면서 하는 거야. 내리면서. 그러니까 이게 안 돼야. 유지를 하는 거야. 안 내리면 이게 안 되는 거야. 내리면서. 이렇게 내리면서. 촥 해서 확 내리면서. 그렇지. 그다음에 돌리는 거는 돌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. 처음에 적시가 일본 의사가 만든 거는 한 26만 원 정도 돼요. 이거는 1만 원, 8천 원. 맞아요. 맞아요. 이거는 외부에서 뽑은 게 바람불면. 그 사람 거는 무거워가지고. 26만 원, 7만 원. 바깥에서 이렇게 웬만한 바람 불면. 높게 던지야 돼. 낮게 던지면 안 돼. 높게. 적을린 가격이 다 있어. 이거는 이제 시험이 이렇게 돌리는 거야. 아니 하나를 차라리 이렇게 높게 던지라고. 섬이 높게 팍 쳐다보는 거 알고. 무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야. 이걸 하는 거야. 돌린다. 이거 돌린다. 무대에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야. 이렇게 멈춰서 던지면 빠지 떨어져요. 일곱 번 쩍부터 팍 돌리는 거야. 왜냐하면 이게 바쁘니까. 한 일곱 번 쩍에 앉으네. 그때 조금 더 회전을 빨리 늦게 하면. 빨리 늦게 하면. 회전을 빨리 늦게 하면. 선다고. 서서 이런 걸 갖고 하는 거야. 이렇게 보여주고. 그다음에 한번 손으로 받기도 하고. 또 여기로 가속하기도 하고. 여기로 가속하기도 하고. 내리면서 받는 거야.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. 이게 우리가 부각할 적에도. 이걸 세워서 이제. 우리가 재롱을 떨어야 할 거 아니야. 그럼 이거 돌리면서. 자 이거. 가만히 해서도 되는데. 조금 이렇게. 사람들이 시설 밖에서. 다 이렇게 해야 할 거야. 알았지. 그다음에 이렇게만 해도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이거를. 이거를 이렇게 하지.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.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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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섯 여섯 일곱 신기하게 보여요 손을 올리지 말고 이렇게 40개 정도 세어 그 다음에 손을 쭉 올리는 거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보여주는 거야 내 눈 앞에서 하고 위에서 손을 딱 뻗어 가지고 이거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내 나는 그래요 오늘 시원하게 해